한국 기독교장노회가 제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장교회와 사회위원회는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해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을 겪는 이들에게 공평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총회는 차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신총회가 제55기 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입후보자는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가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 장노 부총회장에 화평교회 주홍철 장노가 각각 단독 출마했습니다. 총회장 후보 이상재 목사는 대신총회의 정체성을 확보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단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며 연합운동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의 향도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와 한동대학교가 선교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협력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정서엔 선교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임정, 물적자원 교환,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정통합 세계선교부 홍경환 총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선교 현장에 새 힘이 되길 바란다며 94개국에 있는 1,556명의 예정통합 선교사들과 한동인들이 함께 보금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를 방문해 자립지원금과 아기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성위원장 강명희 목사는 매년 5월 꿈나무회 자립정착금과 아기용품을 지원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역파로 이제야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후원을 하게 됐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현의 꿈나무 지원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으며 이번 지원금과 아기용품은 강명희 목사를 비롯해 상임회장 송태선 목사, 몽골 기독교총연합선교회 김동근 장로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조운 교회 최옥창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40회기 1차 실행위원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서 예성총무 이강춘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는 한장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역 육군대장을 역임한 권호성 장로가 강사로 나서 6.25 전쟁 발발 70주년에 반출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40회기 전개총회 회의록 채택과 사업예산협의 후 6.25 전쟁 70주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미국 장로교와 미국연합감리회에 KF94 마스크를 각각 1만 장씩 전달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 미국으로 돌아간 선두사와 가족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의료원 윤도훈 원장은 우리나라에 위생개념조차 없던 시절 선교사들이 우리 병원을 세워 의술을 베풀었다면서 마스크로 그 사랑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던 메시즈를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워지는 한국교회를 위해 대안적 교회 성경학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는 온라인 강습회를 통해 찬양 강의, 공과 강의 영상 등을 제공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이들에겐 가정 성경학교를 제안하고 예배 진행을 돕는 안내지와 사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0 파이디온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강습회는 파이디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